아 뒤끝이 이렇게 긴 분들이 많이 있네요 곡물과자 걸고 가고 있습니다 차영숙씨 옷 사러 갔는데 점원분이 66 입으시죠? 라고 하셔서 짜증나서 살 것처럼 입어보고 그냥 나왔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또 뭐 남자 사이즈는 이렇게 안하니까 556644 뭐 이런거에 또 짜증이 확 나죠 차영숙씨 틀립니다 8583님 왜 사연 읽는 사람 다 선물 주다가 제 사연 읽다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그냥 가셨었어요 아 제가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8584님 지금 그리켜요 2451님 시댁 모임 땐 장어 먹고 처가 모임 땐 삼겹살 먹자는 신랑 얄미워서 내 통장 따로 만들었어요 아 이런것도 또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게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게 삼겹살 같은거는 그날 갑자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조금 근데 얘도 평소에 또 서운하게 좀 했겠지 그러니까 쌓여서 그랬겠지 이사홀님 틀립니다 먹는 걸로 좀 많이들 그러시는구나 이성민씨도 어릴 때 엄마가 누나 라면에만 계란 넣어줘서 몇 달 동안 라면 안 먹은 기억이 있어요 둘을 같이 끓여줬는데 누나 라면에만 계란을 넣어주고 내꺼에는 안 넣어줬으면 이건 속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오전에 누나는 넣어주고 점심에 나는 안 넣어주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시점이어서 잊어버리거나 없거나 그래서 안 넣어주셨을 거에요 삼일오일임 임신했을 때 토스트 안 써줬다고 5년째 잊을만하면 꺼내주는 아내의 뒤끝 먹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신태식씨 저를 떨어뜨린 면접관이 저희 회사 지원해서 제가 떨어뜨렸어요 야 이거는 정말 와 인생 진짜 오래 살고 볼리는 신태식씨 틀립니다 삼행씨를 보내주셨네요 뒤끝왕 뒤, 뒤기무동 뒤기무동 뒤, 뒤기무동 끝 끝내주게 맛있다 왕, 왕마탱 보내주셨네요 뒤기무동 좋네요 68476 틀립니다